안녕하세요. 판례공고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유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 공공시설 정의 준용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09611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골은 아산시입니다. 아산시가 상고에 있던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산시가 파기환송이 됐는데 내용을 보시죠. 적용법령은 이렇습니다.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하게 된 거죠.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25조가 적용됩니다. 여기 조항이 무슨 조항이냐면 어떤 기존의 공공시설을 새로 지은 경우 새로 지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택지개발을 쭉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가 하나 있다. 만약에 공원이 만약에 거기 있었다. 그러면 이 공원을 택지개발을 하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면 이 공원을 다른 곳에서 지어줍니다. 다른 곳에 지어주고 지어주면 종전의 개발 전에 있던 공원의 소유권은 택지개발 소유자에게 넘어가고 새로 지어준 공원은 종전의 공공기관에 다시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 소유의 공원을 부수고 택지개발을 하면 새로운 곳에 공원을 지어주면 이 공원의 소유권은 어떤 시가 가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공공시설의 정의가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정의가 아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국토개혁법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 공공시설 이런 걸 참작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해석에 관한 문제가 이 사건입니다. 뭐냐면 원고가 설치한 시설은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반시설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공공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하고 피고 아산시는 이 사건 시설을 무상기속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그런데 아산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원고가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계속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무상기속을 전제로 해서 유지관리비, 등기를 가져가지 않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유지관리비 상당을 아산시에 달라고 한 겁니다. 그게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한 거죠. 이 문제는 뭐냐면 택지개발법에 공공시설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택지개발법상 공공시설인지 아닌지가 모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원심은 공공시설로 보고 무상기속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무상기속됐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넘어갔고 등기 없이 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유지관리비는 아산시가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택지개발속지법은 무상기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법에 공공시설에 관한 정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토개혁법까지 가치참작해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결국 국토종합계획법하고 동일하게 공공시설은 국토개혁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해야만 택지개발법상 무상기속이 대당이 된다. 이런 결론들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법상의 폐기물 처리 시설은 국토개혁법상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기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상기속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여전히 원고고 원고가 자기 유지관리비 냈기 때문에 피골 부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보면 소유를 무상기속하기로 합의도 있었습니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택지개발법상 무상기속과 합의와 무상기속은 뭐가 다르냐 하면 법상 무상기속은 등기 없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합의와 무상기속은 등기가 이전받아야 소유가 넘어간다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판례는 행정관련 법령에 정의유정에 누락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정의가 택지개발법을 찾아보면 공공시설이 뭔지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어디 가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원심은 그걸 스스로 해석을 해서 공공시설이 맞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 판례는 뭘 설명하냐면 그 법이 다른 법령을 준용하게 된다면 그 준용되는 법에 있는 정의유정을 같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법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 판례는 행정법정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판례니까 알아주시면 행정법정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